안녕하세요 펭귄펭귄 채널의 펭귄펭귄입니다. 네, 웨스턴 유니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은행은 아니고요. 은행은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이용을 하려면 은행에 가야 돼요. 우리나라는 이 웨스턴 유니언이 전부 은행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은행도 모든 은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잠깐만요. 여기 나와 있는데 보면은 네,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그 다음에 농협은행 농협도 중앙하고 뭐가 있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농협에서 해본 적은 없어서 농협은행, 그 다음에 KEB하나은행, 그 다음에 부산은행, 대구은행, 카카오뱅크 네, 카카오뱅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제가 카카오뱅크로는 이용해 본 적은 없고 제가 이용해 본 거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요. 이게 미국의 본사를 둔 금융통신회사이다라고 되는데 은행은 아닌데 은행 비스무리한 뭐 좀 그런 건데 그냥 개개인이 돈을 주고 받고 송금 받고 송금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제일 안전하고 빠르고 네, 일단 너무 빨라요. 빠르고 수수료도 저렴한 편이고 요즘에 은행은 은행 계좌로 직접 받으면 요즘 같은 시대에도 세상에 일주일 넘게 걸리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생각보다 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제가 잘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페이팔도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고 수수료도 있고 근데 이거는 수수료도 저렴한 편이고 받는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전혀 들지 않아요. 그리고 그날 환율에 따라서 항상 이게 US 달러로 어느 나라에서 돈을 보냈던 US 달러로 한 번 뒤집어진 다음에 US 달러가 이제 돈을 찾으러 간 입장에서 내가 돈을 찾으러 은행에 딱 갔어요. 그때 이제 환율로 따다다닥 계산해서 한국 돈으로 받고 싶으면 한국 돈으로 받으면 되고 원화로 아니면 미국 돈으로 US 달러로 받고 싶으면 US 달러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이고 일단 한번 볼까요? 네, 이게 또 좋은 게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편한 게 24시간, 24, 7 저건 365일이라는 뜻이거든요.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거, 24시간? 그래서 전 세계에 어디든 보낼 수 있다는 거 저게 정말 장점이에요. 은행 문 열대기. 우리나라에서는 은행에서만 저 업무를 보기 때문에 사실 은행 업무 시간에 가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안전해요, 일단. 그리고 페이파일 같은 거 잘 안 쓰거나 잘 모르거나 이제 그런 거, 카카오 그것도 이제 막 난 금융거래는 뭔가 좀 찜찜해서 안에 그랬을 때 이거는 은행 직접 창구에 가서 은행 창구에 가서 직원이랑 다 대면하면서 받는 거라서 여전히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생각보다. 네, 그리고 이거 보면 아시겠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1분, 뭐 아무튼 몇 분 만에 된다는 거 네, 짧은 시간에 이렇게 타타타타 가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전 세계에 50만 개의 로케이션에 다 간다는 거 네, 200여 곳에, 200개가 넘는 나라에 50만 개 정도 되는 곳에 다 보낼 수 있는 거 전 세계 어디에 있든 돈을 보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너무 간단한 거 네,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안전해요, 일단. 그래서 제가 돈을 보내본 적은 없는데 받은 적은 되게 많아요. 받을 게 있을 때 은행에 보낼 은행 계좌로 받으려고 해요. 뭔가 과정이 복잡하기도 하고 막 서류 작성하는 것도 그렇고 일단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근데 이거는 정말 몇 분 만에 다 되거든요. 항상 그 KB, 네, 국민은행 가서 하고 뭐 그랬었는데 최근에 제가 그 하나은행 갔었거든요. 이렇게 가서 보니까 항상 가면은 그 패드, 태블렛에다가 다 이제 입력을 하고 다 했었는데 하나은행 이번에 간 곳에서는 이 종이를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작성하고 제가 지울 거 다 지우고서는 이렇게 지금 갖고 왔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는 이제 보내는 거죠. 송금할 때죠. 송금할 때는 조금 더 뭐가 많아요. 송금 사유, 뭐 돈 얼마, 뭐 이름, 주소, 뭐 이것저것 좋고 그런데, 그죠? 일단 저는 돈을 받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항상 이 넘버가 있어요. 그 가상 계좌처럼 약간 한 번 딱 계좌가 무슨 개설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런 구조라서 이거 MTCN 넘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줄인 말이죠. 그래서 이제 10자리 숫자를 제가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 돈을 보냈어요. 그러면 그 10자리 숫자를 제가 알아야 돼요. 알거든요. 그 번호로 같이 줘요. 그럼 그 번호를 제가 가서 여기 이렇게 기입을 하고 이름, 성, 그 다음에 휴대폰, 전화번호 쓰고 그 다음에 그 보낸 사람의 이름과 성을 쓰고 송금 국가 어딘지만 쓰면 끝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지 않나요?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고 보내는 입장에서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조금 더 송금 사유라든가 뭐 이제 그런 게 있을 뿐인데 아마 이거 다 기입 안 할 거예요. 아마 뭐 여권 본인은 뭐 이렇게까지는 아마 안 할 것 같은데 아무튼 굉장히 간단하면서 안전하게 빠르게 수수료 저렴 그래서 가끔 사용을 하는데 저는 여전히 가서 은행 창구에 가서 직접 업무를 보고 US 달러로 받을 때도 있고 한국 원화로 받을 때도 있고 이제 그런데 아무튼 간편해요. 굉장히 간편하고 빠르고 웨스턴 유니언으로 누가 돈을 보낸 누가 해외에서 나한테 돈을 보낼 게 있다. 그랬을 때 뭐 계좌는 또 어떻게 해야 되고 페이팔은 또 막 그러고 네 이용을 물론 페이팔을 계속 이용을 하셨다거나 뭐 송금을 계속 받아 오셨다거나 계좌로 직접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수수료 때문에 많이 사람들이 최대한 싼 거를 네 수수료를 최대한 안 물면서 간략하게 안전하게 보내려고 다른 더 쉬운 방법 더 좋은 방법을 찾잖아요. 이거 말고도 다른 게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저는 제가 아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네 오늘은 그래서 펭귄펭귄이 네 웨스턴 유니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안녕할게요.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Have a good one. 안녕.